네, from dependency to dominance in the influence our cloud paradigm이란 주제로 KT 클라우드 안재석 CT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안재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어로 쓰긴 썼는데요. KT 클라우드가 기술적 의존도를 낮추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계획과 어떻게 보면 저희의 다짐을 말씀드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를 좀 볼까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곧바로 힌트를 드리자면 맨 왼쪽은 2010년 7월, 중간은 2011년 3월, 맨 마지막은 2024년 7월입니다. 맨 왼쪽 거는 뭔지 아실 것 같은데 From the Open Tech Foundation, anyone, what it means? You should know that. Anyway. 왼쪽, 2010년 7월, 오른쪽이죠 이쪽에서는 2010년 7월은 OpenStack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된 달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71개월, 15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 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증명하듯이 OpenStack은 OpenInfra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지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2011년 3월, 그 당시는 KT였죠. 지금은 KT 클라우드지만 KT가 처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 2011년 3월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163개월이 흘렀고요. 1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KT는 14년 동안 물론 항상 발전만 해온 건 아니지만 업앤다운을 겪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왔으며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KT 클라우드에 조인한 지 두 달 지났습니다. 일하는 숫자가 너무 작아 보여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물론 7월에 오픈스택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오픈스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 것들은 2010년 10월입니다. 그 이후로 물론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중간에 오픈스택을 안 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한 101개월, 10년이란 세월 동안 오픈스택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이런 14년동의 경험을 그 다음에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인프라라는 커뮤니티가 15년 동안 축적해왔던 굉장히 좋은 기술과 사람들과 생태계를 발판 삼아서 저희의 14년의 경험을 저희를 잡는 레가시가 아니라 저희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과 함께 그동안 배운 모든 레슬런드, 경험, 실패, 성공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 KT 클라우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들이 대체 어떤 아키텍처로 어떤 형태로 일어날 건지에 대한 저희의 계획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화려함 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보자면 지금까지 KT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이 아이아스, 파스, 사스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걸 따라가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넥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너무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하면서 좀 문제를 겪거나 혹은 그런 것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넥스트에서는 진짜 기본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핵심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유연하게 누구든지 쓰기 쉽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사용자는 저희 클라우드를 직접 사용하는 유저들이었다면 넥스트에서는 물론 사용자분들도 저희한테 중요한 사용자이지만 저희가 만든 클라우드 위에서 맘껏 놀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 플레이어들을 저희는 주요한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쉽게 연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들을 넥스트에서는 또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갈 거냐 말씀드리면 물론 오픈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오픈 스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나 오픈 스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픈 스택이라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 관리하는 아키텍처를 대부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스택 쪽에서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레드햇도 오픈 스택은 오픈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오픈 스택을 관리하는 체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오셨지만 미란티스도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근래 들어서 오픈 스택이라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쿠버네티스는 오픈 스택이라는 플랫폼을 배포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이 됩니다. 물론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오픈 스택 온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소스는 여전히 VM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 스택 자체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택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스택이나 쿠버네티스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스택은 여전히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보다 좀 더 나가볼까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짜 밀접하게 오픈 스택과 쿠버네티스는 플랫폼을 좀 결합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물론 쿠버네티스는 오픈 스택을 배포 관리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이 되겠지만 서로 다르게 구별되어 있던 네트워크 스택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네트워크 기술로 오픈 스택과 쿠버네티스를 모두 다 지원하게 하고 쿠버네티스는 오픈 스택을 배포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파드를 생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조금 더 진화시켜 보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픈 스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VM과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진 파드는 같은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성을 가지게 되고요. 서비스는 네이티브하게 VM과 파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간결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오픈 스택을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용도도 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OVN이라든지 여러가지 SDN 기술들을 보고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열심히 보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스택에 대한 디플리먼트 아키텍처 오픈 스택에 대한 기본 구조는 쿠버네티스와 결합하는 형태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오픈 스택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 계획이지만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리전, 에이지, VPC라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새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내에서 저희는 크게 한 3개의 리전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리전 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개의 에이지로 구성된 멀티 에이지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이런 여러 개의 멀티 에이지를 통해서 VPC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PC 간의 피어링을 통해서 넥터 커넥티비트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레질리언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쉽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필요하다면 온프렘이나 프라이빗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에이지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트렌지 게이트웨이 같은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 데이터 센터마다 별도의 오픈 스택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오픈 스택 클러스터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개의 오픈 스택 클러스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개의 오픈 스택들이 서로 간에 드리프트가 생기거나 혹은 서로 간에 어떤 그 이제 그 차별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멀티 오픈 스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런 멀티 오픈 스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갖는 모든 오픈 스택이 항상 같은 형상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오픈 스택 클러스터 관리 기술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리전과 에이지와 VPC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레질리언스한 구조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데이터 로칼리티가 필요한 경우나 보안적인 이유로 프라이빗을 쓰는 경우에도 필요시 쉽게 하이브리드 구성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든 인프라 간의 옵저빌리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굉장히 강화해서 저희 서비스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과 팔리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능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하는 플랫폼에 네이티브하게 들어가서 기본적인 보안과 팔리시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멀티 CPU 아키텍처와 GPU, NPU 등의 같은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고요. 물론 ARM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떤 UX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IDP, 디베러터 플랫폼이라든지 CID 세계를 확고히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하게 확장해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저희의 플랫폼은 지금은 저희가 프라이빗을 구축할 때 쓰는 플랫폼의 형상이나 플랫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저희가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랫폼들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좀 사일로 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넥스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만든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저희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필요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할 수 있는 원클라우드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코 시스템 펄스입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만드는 KT 클라우드 넥스트는 저희 생태계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테라폼이나 오픈 토프 같은 ISC를 위한 프로바이더라든지 혹은 CNCF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표준화된 API 스펙인 구버네티스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글로벌 에코 시스템이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손쉽게 저희 KT 클라우드를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프로바이더를 저희의 넥스트는 항상 같이 제공하고 항상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런 프로바이더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글로벌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저희 클라우드에 유입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클라우드를 하나의 클라우드로서 사용을 하면서 혹은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필요시에 다른 클라우드로도 쉽게 이런 프로바이더나 에코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는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코 시스템 서포트를 최우선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성이죠. 서스테너빌리티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들을 또 다른 키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기술적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오픈아키텍스 형체로 가져갈 예정인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KT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회사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기술을 모두 다 유지보수하고 혹은 개발시키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기술적 역량을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T 클라우드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기술이나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이런 아키텍처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과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회사들과 함께 이런 기술을 함께 관리하고 함께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KT 클라우드라는 단독 회사가 아니라 기술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나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시키고 공동으로 유지하는 그런 얼라이언스를 좀 구성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빌리티입니다. 요즘에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라이센스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변경 때문에 굉장히 오픈소스가 사실은 오픈소스가 아닌 형태로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는 어떻게든 리스크 해징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T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오픈 스택을 비롯해서 오픈 스택을 잘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인 투자나 기여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의견을 내고 어느 정도의 컨트롤십을 가져갈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빌리티를 가져가는 것들을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포트 체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저희의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한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만든 플랫폼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제공하고 이런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없으면 KT 클라우드라는 회사 혼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굉장히 퀄리티 높은 기술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나 이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캐파들은 공짜로 오지 않는 것은 저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 파트너 생태를 키워가면서 이런 서포트 체인을 저희 혼자 힘이 아닌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육성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KT 클라우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쌓았던 저희의 경험들을 변화의 동력으로 바꾸고 오픈 스택이 쌓아온 15년의 어떤 측정된 기술과 커뮤니티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기술적인 오너십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회사로서 변화하고자 하고요. 또한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 가겠다는 계획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자리고요. 만약에 다음 서밋이 내년 혹은 내후년에 있다면 저희가 말했던 이런 약속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켜왔으며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갖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KT의 오픈 아키텍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KT 클라우드 안재석 CT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분들이 필요해서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한 채용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